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말 더우셨죠? 지루했던 장마는 끝이 났는데, 이제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은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33.7도까지 치솟은 곳도 있었습니다. 지나래 같은 기록적인 폭염은 없다지만, 올여름도 열대야와 찜통더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튜브를 타고 물 위에 둥둥. 친구와 함께하는 물놀이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한쪽에서는 멋진 포즈로 패들보드를 타며 시원하게 더위를 날립니다. 부산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금정구 33.7도, 동래구 33.1도까지 치솟으며, 오랜만에 여름다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무더위가 가장 반가운 곳, 바로 해수욕장입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면서, 이곳 바다에는 더위를 식히려는 피서객들이 몰렸습니다. 올여름 장마는 지난 6월 26일부터 시작돼 한 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장마는 올해와 같은 날 시작됐지만, 14일 만에 끝나 올해가 두 배나 길었습니다. 장마 기간이 긴 만큼 강수량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올여름 부산에 내린 비의 양은 599.1mm, 지난해 345.7mm의 두 배 가까이 됩니다. 장마가 물러나면서 본격적인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 소식 없이 고온다습한 대기 상태가 한 달 내내 이어지면서,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 현상이 자주 나타나겠습니다. 기상청은 다만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기록적인 폭염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유나입니다. 이런 폭염과 함께 따라오는 건 바로 냉방비 걱정입니다. 올해도 전기료 폭탄 맞으면 어쩌나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정부가 이달과 다음 달 누진제 구간을 확대해서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전기료 인하 효과, 실제로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날씨가 덥다 보니까 좀 더 돈 지출 비용이 휴가비뿐만 아니라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도 엄청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한 석 달은 좀 많이 냈거든요. 그런데 좀 걱정은 되죠. 아껴 쓰는 편입니다. 찜통더위에 에어컨을 켤 수밖에 없지만 전기료가 큰 부담입니다.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전기료 폭탄 논란에 정부는 한시적 조처로 이번 달과 다음 달 가정용에 한해 확대 누진제를 시행합니다. 확대 누진제는 킬로와트당 93.3원이 부과되는 1단계 구간을 300킬로와트까지, 187.9원이 부과되는 2단계 구간을 450킬로와트까지로 확대 적용합니다. 지난해 가정에 평균 전기 사용량은 월 235킬로와트. 평소 월 200킬로와트의 전기를 쓰는 가정에서 여름철 에어컨을 26도 온도에 설정하고 하루 8시간 사용한다 가정하면 에어컨에만 108킬로와트의 전력이 추가 사용돼 기존 누진제에선 한 달 전기료가 4만 6,100원이 나오지만 확대 누진제를 적용할 경우 3만 5,350원으로 1만 750원을 덜 내게 됩니다. 기존 300킬로와트를 쓰는 가정은 모두 408킬로와트를 쓰게 돼 전기료가 5만 6,710원이 나와 1만 8,080원을 덜 냅니다. 지난해 더위가 절정이었던 8월, 가구당 평균 전기 사용량은 347킬로와트. 평균적인 가정에서는 전기요금 폭탄은 불필요한 걱정인 겁니다. 실제 월 1000킬로와트 이상 사용하는 이른바 슈퍼유저는 전체의 0.1%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전기료 걱정이 될 경우에는 올해부터 한전에서 운영하는 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번 달 예상 전력 사용량과 요금, 사용량 추이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형입니다. 자극적인 컨텐츠로 매번 논란이 된 유튜브 1인 방송. 이제는 실제 조직폭력배까지 등장했습니다. 최근 한 조직폭력배가 온라인 생방송 중에 폭력을 휘둘렀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조직폭력배가 시비를 거는 컨셉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출연자의 얼굴이 보이진 않지만 두 남성 사이에 심한 욕설이 오고 갑니다. 200명에 가까운 시청자가 실시간 채팅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과격한 말이 오고 가지만 성인 인증 절차도 필요 없는 전체 관람 등급입니다. 이 채널의 운영자는 36살 A씨. 방송에서 조폭처럼 굴던 A씨는 실제 부산의 한 폭력조직 행동대원이었습니다. 지난 4월 A씨는 유튜브 생방송 중 건방지게 굴었다는 이유로 지인을 협박하고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교도소 경험담, 실제 싸움 장면 등 유튜브에는 자극적인 영상들이 넘쳐납니다. 콘텐츠의 분단이의 시청률, 주목률 이런 것들로 미디어의 성장, 미디어가 좌우되는 이런 환경이 되면서 이런 콘텐츠들이 아마 나오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폭행이나 모욕 장면이 영상에 담겨 있어도 고소하지 않으면 제재나 처벌도 불가능한 상황이라 유튜브 영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최악의 경기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가 부산시와 머리를 맞댔습니다. 부산은 건축 인허가 건수가 지난해보다 25%나 감소했는데요. 이 같은 지역 건설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시가 대형 관급공사를 조기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이만흥 기자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건설 경기에 기준 용적률을 하향하겠다는 최근 부산시의 발표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가 여전히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의 건축 인허가 현황은 지난해에 비해 25.4% 감소한 수준. 건물 동수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5%가, 건축물 면적으로는 37.5%가 감소했습니다.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역 건설업체들과 부산시, 도시공사, 항만공사 등 대형 발주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간 건설 물량의 감소분을 보완하기 위해 부산시는 대형 공사의 발주 규모를 확대하고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당장 올해 중으로 대형 토목 사업들이 잇따라 작공합니다. 만 덕에서 센텀을 연결하는 내부 순환 도시고속화 도로와 식만에서 사상을 연결하는 대저대교가 올해 작공하고, 에코델타시티 3단계 209도 공사를 시작합니다. 내년에는 분유 처리 시설 현대화 사업과 부산 국제아트센터 등이 작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발주 물량에 있어서는 작년 대비해서 저희가 약 70% 더 액수 기준으로 해서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민간이 좀 어려울 때는 공공의 물량을 적극적으로 좀 많이 발주해서 부산 지역의 건설업의 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러나 업계에서는 공공공사를 수주하는 경우 적정 공사비가 부족해 적자를 보는 일이 많다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최근 10년간 공공공사를 수주했던 전문건설업체 1,900여 개사가 폐업했고, 특히 학교시설 공사비는 전국 최저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역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안흥입니다. BNK 금융그룹이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유암코와 1천억 원 규모의 기업 재무한정 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은 이번 협약으로 구조조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와 대출 지원, 컨설팅, 설명회 개최 등 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허용도 부산 상공회의소 회장은 2년 임기를 마치고 복귀하는 미치가마 히사시 주 부산 일본 총영사와의 환송 간담회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지역 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일본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이 최근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로 한일 경제 교류에 첨병 역할을 하는 부산 경제계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두 나라 모두 글로벌 무역에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만큼 일본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에 따르면 7월 부산 소비자 심리지수는 93.4로 전월 대비 0.1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를 구성하는 주요 지수인 생활형편 전망과 향후 경기 전망도 각각 0.2 포인트와 0.1 포인트씩 떨어졌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100보다 크면 향후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이 100보다 적으면 부정적인 응답수가 많다는 뜻입니다. нос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100보다 케들어버려